감사합니! 제가 게임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어 오늘따라 애들이 이렇게 작은 애들이 있나 근데? 딱 어디있어서 아 너무 아래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? 뭐 아무리 그래도 가슴도 조금 있겠죠? 동전 일단 냠냠 먹어주고 이것도 맛 냠냠 먹어줍니다 물약도 냠냠 먹어주고 으이씨 약이네 에이 맛없어 퇴퇴퇴 얌 으이씨 깜짝 어우 깜짝 놀랐네 이씨 아 깜짝 대가리 아이씨 우크라이나 대가리 아 깜짝 놀랐네 이씨 아 깜짝 놀랐네 아 우크라이나 응원해줘 뭐야 야 잠깐만 더 커진 거 같은데 우크라이나니?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큰 애들이 많아졌죠? 이상하네 갑자기 큰 애들이 많아서 너무 무서워지는데요? 일단 한번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음 지나가보겠습니다 뭐야 애들이 별로 없는데요? 제가 127일 됐으면 어느새 정말 상상도 못했니 저렴인데요 흠흠흠 일단 이거부터 쳐먹어주고 이것도 쳐먹어주고 이것도 쳐먹어주고 일단 냠냠 맛있게 다 쳐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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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커졌습니다 저 아 저거보다 그 사람 없으나 냠냠 있냠 가운데로 가면 애들이 많겠죠? 저러 옛날에 그 지렁기 게임하는데 가운데로 가면 진짜 애들이 엄청 많았어 진짜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어어 아이씨 몰라 몰라 알랄랄랄라 어어 왜 길을 막지? 친구야 같이 가라 나 여기 위에 지나가야 돼 오 오케이 길을 열려줬다 저 저 빨갱이 가두려고 그러는건가 쓰읍 빨갱이 가두라는거 쉽지않겠는데 아아 진짜 길을 드럽게 막네요 길을 진짜 끈지게 막습니다 어 죽일뻔했습니다 어허어어 오시 죽길뻔했네 어 여기 2번도 있네요 안녕친구야 어이씨 나 아무것도 안했어 친구들 왜 여기 부스트 케다 저것 Hoş험의 내가 네가 다 쳐먹을게 오케이 얘들 왜이렇게 나라 국기들이 이렇게 많은거야? 우와씨 얘들 다 가둘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근데 얘 죽을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존바타야될거 같은데요 전 여기 지나가야되는데 지나가야되는데 아! 얘 뒤졌네요 진짜 개빡칩니다 이제 치매들 여기있으니 이제 얘들이 좀 좀.. 좀 커는건가? 정말 큰거겠죠? 헤헷 가운데로 좀 가면 애들이 많겠죠? 애들이 흰색 왼쪽 위에 지도같은게 있는데 왼쪽에 애들이 많이네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 애들이 길을 막을수도 있거든요 오 뭐야? 내가 다 먹을게 이 친구야 고맙다 오케이 아 나라가 빨리 커져야되는데 언제 커지는거야 언제 커지는거야 아깝게 개인가요? 더 커진거 같네요 아씨 큰 놈들의 길을 다 막고있어 무슨 좀 비켜주심 좀 비켜줄수 있니 친구들아 좀 비켜줘 나 여기 지나가야되 어어 왜저끔 길을 막지 음 드디어 길이 열리는건가 일단 이것도 처먹고 오케이 이게 씨 크레드 왜이렇게 많아 진짜 크레드 너무 많아요 어? 다섯배다 이거 먹어주고 열 배도 나오는데 아주 낮은 확률으로 생성되거든요 아깝게 대가리 보였는데 아니 아니 뭐 다 큰애들 밖에 없어 나만 쪼꼬미에요 어 너무 저 너무 불쌍한거 아닌가요 이거?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한요 일본이랑 얘랑 왜이렇게 많은거야 좀 열어주세요 어깨 밑에 고맙다 오케이 어깨가 깜빵올랐잖아 이 새끼야 이게 진짜 행운인가봐 나한테 죽었던 일이 생기다니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순식간에 다섯발에서 먹어서 그런지 순식간에 겁나 커졌습니다 역시 나야 오른표 오 또 다섯배 오 또 다섯배가 있습니다 오 얘라도 노릅시다 친구야 노랑이 너 노릴 수 있니 너? 아 못 노리구나 아 우크라이나였어? 우크라이나였구나 우크라이나 죽여볼까 한번 죽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쳤냐구요? 죄송합니다 어 여기 대가리를 딱 노려야 아 뭔가 쟤 마려운데요 일단 물류친거 포기하겠습니다 오 죽을 뻔했다 무섭다 공포게임이다 지렁게임에 애들이 머리통을 잡고 애들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요 무스터를 좀 자주 켜겠습니다 피해야게 아 저거 내려야되는데 아 저 대가리 아하하하하 도망을 가버렸어 오오 그래서 쫄티라다니 다 나왔네 죽겠어 하 왜 이렇게 큰애들이 많냐 무서운데요 꺼내주시면 안될까 일본에 또 보네 가도 날 가도 생각을 했나봐 와 얜 뭐야 얜 뭐지 아 왜 쟤가 쟤가 왜 커지니까 왜 더 커지는 애들이 많아지는거죠 왜 나보다 더 큰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저도 여기 커져야 될거 같은데요 노란아 안녕 안녕 아 저기 지나가야되는데 오 길을 일러주네 착한 놈이구나 어어 갑자기 길 막습니다 얘 어 누구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는거에요 일단 여기 가보겠습니다 오 초록 안뇽 오 내가 여기 지나가면 안되기니 어디 지나가리 와 감 1초내에 저걸 먹다니 헉 10배 10배 냠냠 먹어주고요 아 이거 빨리 헉 오케이 마침 잘됐어 아이씨 아 다 뺏어먹어 쟤네들 진짜 어이가 없어 별로 안찾는데 근데 근데 왜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이거 내가 이래서 진을 깨면 안단다니까 알겠지 얘들아 봐봐요 벌써 꺼놨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아 진짜 10배를 겨우 힘들게 찾았는데 딴 애들이 이렇게 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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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혀있는거 같은데요 앗 하아 참자 아 앗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하아 이럴으 ER 이게 큰든 작은 HORNE 조심해 ㅇ 으이시 옦wnwnwn Algun 너 아니 그 radius 길이 꼬리가 얼마나 긴거야 진짜 좀 나가자 오케이 땡큐 오케이 iemand 달님듣 이 속도가 매울빨 쟤usta 조심해야돼 봐봐 부스터 킬뻔했잖아 아 부스터 킬뻔했어 이러면 해야돼 오케이 저 애들이 왜이렇게 많아 여기 사체가 왜이렇게 많아 사체가 왜이렇게 많은거야 사체가 애들이 구걸하고있나 모르는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일단 가봅시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제대로 갑니다 이것도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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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먹습니다 다쳐먹어 냠냠냠냠냠냠 왜이렇게 좌석이 많이 안오는거죠 헉 깜짝아 하아 왜 내 음식을 뺏어먹다니 가만히 놀지 않네 헉 미안해 미안해 여기 길 막혀있다 아 여기 여기도 길 막혀있고 이야 여기도 길 다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라는거야 가둬볼까 한번 저는 그 내가 저는 그 뭐 한 4마리 정도 가둔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게 가둔적이 있거든요 아 이 시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네가 이쪽으로 가고 있나? 어? 뭐야? 아 헷갈리는데 이거 뭐 착시현상인가요 이거? 아 뭔가 이상한데?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.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냈냈네. 아 긴 막힌네. 친구야 문 좀 열어줄 수 있니? 나 여기 지나가야 돼. 아 왜 앞에 이게 이때 나와. 아 왜 길을 다 막아재. 희망이다. 이게 희망이야.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. 희망을. 희망을 먹자. 이 녀석이 감히 날 먹으려고요? 안돼. 어차피 안되지. 어차피 안되죠. 이 녀석이 이렇게 지나가서. 왜 갈수록 큰 애들이 많아지는 것 같지? 와 드디어 길이 열렸다. 이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어.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졸릴 뻔했네. 희망이 하다가 희망 고문당을 보냈어. 진짜 희망 고문당을 보냈는데요? 아 왜 이렇게 다 희망 고문당을 뻔하나. 와 이게 나의 희망인가? 엄청 커졌어. 그렇게 커진 것 같지는 않은데. 그렇게 그렇게 크게 커지진 않았습니다. 좀 더 커져야 돼요. 안에 들어가 봅시다. 우와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뒤져있어 여기. 고마워 친구야 길을 열어줘서. 어 여기 길 다 막혀있네. 아씨 저기 길 다 막고 있어 쟤도. 아 어어 나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. 오 빨강아 문 좀 열어줘서 고맙다. 빨강아 넌 나 마지막 희망이다. 빨강이의 희망이다. 오케이 문 열어줬거든요. 오 빨강이가 그걸 눈치채고. 뭐하는 거야 저 발견했나봐요. 노랑이야 나 죽을 뻔했네. 뭐야 애들이 다 커 무슨. 애들이 왜 다 커져? 왜 저만 조그만 건가요? 아 무서워 형님들이 눈앞에 있어. 일단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. 아씨 여기도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네. 이것도 말 다 하지마. 희망이야. 아아 나 먹어버려. 나 먹어버려. 나 먹어버리기. 나 먹어버려. 나 먹어버려. 나 먹어버려. 나 먹어버려. 다 먹어버려야 돼. 나 먹어버려.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. 이것도 나의 마지막 희망. 죽을 뻔했네. 어우 스트레스 어떻게든. 안녕? 친구야? 이것도 한번 먹을게요. 뒤에 애들이 저를 죽을 때까지 기대하고 있냐?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. 아무도 없나? 비비큐가 왜 저기 있어? 안녕? 어어? 아 뭐야 나. 야 뭐야. 뭐야 나도 모르게 열배를 먹었네? 아 여기 제발 한 마리만. 한 명만. 한 마리만 죽어라 제발. 헉! 여기 한 마리 죽어있다.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어 여기? 어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어? 오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. 둘 다 속도가 너무 느려. 터져. 둘 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. 왜 옆에 벗어 끊었어? 그래 이씨. 와 이렇게 옆에 찾다가 진짜 고생하겠다. 여기 옆에. 그 차에 하나도 없어요. 어디로 가야되는거야? 어디로 가야되는거야? 일단 얼굴 보여주고. 튀읍시다. 보여주고 퇴어요. 얼굴 튀고. 이렇게 길을 막읍시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아이고 친구야. 일단 이 찌꺼기를 다 먹어주고. 갈 데가 없는데 근데. 어디로 가야되지? 오케이 저 초록이가. 빨강 이렇게 끄고 있을 때. 저 이제 밖으로 나가는겁니다. 드디어 자유다. 자유. 자유. 아니네? 자유가 맞는거 같기도. 모르겠네요. 자유가 드디어 애들이. 조그만 애들만 있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. 그럼 얘 가둬볼까요? 히히. 친구야. 넌 이제 찍었어. 에헤헤에. 에헤헤. 친구랑. 자 쪼꼬미. 찌꺼기란 말에 가뒀습니다. 자 이제 뭐 어떻게 할거죠? 이제 이제. 눈이. 눈이. 진짜 갇혔어 친구야. 포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포기를 안하는. 이 녀석 포기를 모르네요. 포기를 했네요. 포기를 했네요. 이제 어서. 나유쬘인 먹고. 오케이. 찌꺼기 한마리 물이셨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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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분이 되었습니다. 오. 오. 어씨. 깜짝아. 안녕. 쪼꼬미야. 개무서워. 아니 저기 먹어야 되는데. 오. 자속으로. 원래 뺏어 먹어야겠다.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저거 뺏은 걸 눈치 편나? 오 찌꺼드기 내가 먹을까 수고 오케이 큰애들 음식 다 뺏어갑니다 저거 괜히 먹지 마 저거 먹지 말까 그레나 저기 애들 저거 먹고 싶다 제가 근데 길에 다 막고 있어요 약올리는 건가요? 원래 뺏어 먹었구나 오케이 뺏어 먹었어요 아니 애들 뭐 길에 다 막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얘들아 뭐 어디로 가라는 거죠 저거 이제 갓친 건가요? 에이 아니겠죠 안녕 친구 이거 내 대가리야 내 대가리 처음 보지? 안녕 나 갈게 바이 저 친구가 날 따라오는 거 같은데요 안녕 친구야 너 나 따라오는 생각을 하고 있니? 어 왜 자꾸 따라오지? 길을 몰라 한번 길을 막아볼까요?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지 오 죽었다 오 마시라 야 오케이 맛있게 먹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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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까지 오! 아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! 씨 아 저거 내가 다 내 건데 왜 제가 다 뺏어먹은 거야 여기에 애들이 너무 많은 곳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애들이 없는 곳으로 가볼까? 애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애들이 없겠지 진짜 근데 이거 모르고 애들이 많으면 진짜 이상한 거지 저 작은 애가 큰 애를 가뒀습니다 어떻게 가둔 거죠? 와 진짜 똑똑한 놈인데 왜 이거? 이거 완전 걔 똑똑한 놈 아니야 나도 한번 가둬봐야겠어 친구야 포기하면 안 되잖아 친구야 흐흐흐흐 복술라기 나도 널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어? 이색이가? 그.. 그걸 알아채는 걸 그걸 알아채고 이제 부스터를 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스터 키고 맞나요? 근데 쟤? 부스터 또 쪽다고 비슷하거든요 오! 오 쟤 이거 이거 내가 먹을게 오오오 지나가지마 길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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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또 날 가둘 생각하는 그런건가요?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저거? 아니 근데 길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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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데 아니 진짜 롱라.. 오! 뭐야 여기 먹이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네? 내가 다 먹어야겠다 일단 좀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와 지금 17번째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오! 야야야야야야야야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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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녀석이네요 제가 내가 먹이 다 뺏어갔죠? 그래서 화났나 봐요 쟤 아직도 화나는 것 같은데 오오!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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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그냥 날 노려 얘는 도망가야겠어 큰 놈이 이렇게 만나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는게 좋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내 꼬리야 이거? 바뀌지? 야 이게 내 꼬리야 야 이거 가둔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이거 뭐지? 아 아니네 이게 내 꼬리 끝이었어 흐흐흐흐흐 어어 저거 내 꼬리가 백파어 아닌데 저거 으아 아! 아! 안돼! 저거 나 내 건데! 오오오오오오 왜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오오오 아 저 못된 놈이냐 모듬피요 친구야 일로와 노랑이 노랑이 맛있겠다 노랑..어 아 죽을줄 알았는데 아깝네 노랑아 좀 죽어주면 안되겠니? 근데 오히려 제가 제가 이렇게 막 간..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머리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괴리 머리통 노렸다가 죽어서요 오오오ו 길이 없는데? 나갈 곳이 어디죠? 여기 위에 나갈 곳이 있나? 날 곳이 없는데! 의악! affordable Beispiel 여기isen 하나 여기 지나갈 수 있나? 여기? souven 상 e사 오 cart history야! 짧게 여기가 고마워, 저러 가 생일 기술들을 받아봤지만 자 빨리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됩니다 얘네 한번 가둬볼까요? 애들이 막 가치는데 포기라고 슬슬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두마리를 다 가둬볼게요 오!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저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요 대가리를... 저를 발견했는데 가둬보면 반응이 어떨지 아 야 얘들아 너네 방이야 여기 너네 반이야 너네 갇혔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이때 빨리 더 좁게 가둬야 합니다 누가 1등을 하지 아! 쟤네비 이미 포기를 했고요 이 한 명 안에 있는 포기를 한 상태에 전에 썼던 포기는 끝까지 안 하네요 아 야 빨리 가둬야 돼 이거 어떻게... CIKL on 2에 3 그렇게ゃ 돼 돼 가겠느냐고 해주고라 이야 어어 그 끝까지 포기 안碓는 새끼네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요거세요 오! 오 감히 내 대가리를 놓은 걸이네 정말 나쁜... 나쁜 놈이야 오늘 왜 늦었죠 저희가 increase nose 안오는 새끼네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오! 오 감히 내 대가리를 놓이 생각하라고 했네. 정말 나쁜, 나쁜 놈이야. 오늘 왜 늦었죠? 오, 심, 뭐야. 심지어 두 마리나 늦었는데요? 오, 이제 애들 조그만, 조그미 애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내 큰 애들도 있네. 하아, 아이, 자, 씨. 와, 저 독일에 아직도 안 죽었어, 쟤? 아, 쟤 독일에 언제 죽는 거죠, 쟤? 어, 그, 저, 엄청난 순종력이네요. 외계인의 녀석을, 아, 이거 대가리 놀일까 말까, 대가리, 아, 흐으, 못놀이네. 놀이다, 우리 애가 죽을 수 있어. 놀이는 게 좋다. 죽을, 죽을, 죽은 줄 알았냐, 내가? 내가 왜 죽어? 어어, 녀석이? 어어, 빙글빙글, 빙글빙글, 동안 안간, 맥돌, 맥돌. 오케이. 저기 노랑이 아니네요. 아, 나 지나가야 되는데, 애가 길을 막고 있네. 오, 씨. 아, 씨, 아깝다. 옆에 저걸 갖고 있는 거야. 아까 쫌, 쫌, 쫌 갑니다. 오, 살았다. 아, 씨, 왜 첫 땅 아니야, 쟤? 친구야, 가지마. 안 돼,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내가 볼 거야, 내가 볼 거야. 다 낼 거야, 인데 여기 석들아. 다 낼 거야, 다 낼 거야, 다 낼 거야. 드디어 희망이 다시 돌아왔어. 친구야, 너 그거 먹고 엄청 힘이 세져야지, 친구야. 아, 쟤 왜 열 배 먹었냐, 쟤. 저거 내 건데. 아, 씨. 감히 열 배를 먹다니. 분하다. 분하다. 어, 씨, 길이 막혔네. 뜬으러 가야겠어. 오, 쟤가 커졌다. 오, 뭐야, 여기. 또 사체가 있네요. 오, 이제 200만 찍었습니다. 어, 노랑이는 안녕? 또 보네. 노랑이가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. 죽여야 할 때 저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턱을 놀일 생각을 알고 있네요. 아, 근데 저기, 어, 어, 씨. 쟤가 내 머리턱을 놀이려고 했어. 어, 씨. 어, 무서운데요? 어, 어. 안녕? 안녕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재밌다, 재밌다. 재밌어, 재밌어. 아,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말아줬죠, 애들이? 애들이 갑자기 확 말아줬는데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야 이렇게 애들이 많아지면 어떡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 저 쟤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애 붐붓까지만 해도 작았었는데 어렸을까 저렇게 커졌어? 쟤 먹어주고 오 뭐야 쟤 뭐해? 저 왜 저 끈 끈 자라고 있는데 왜 안 죽어죄? 뭐지 이상하네 자 자석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한 번 두 마리 가둬볼게요 어 얘 왜 죽지? 얘들아 얘 왜 죽는지 알아? 몰라 이거 한 마리 가뒀습니다 와 진짜 한 마리 가둔건가요? 진짜 신기하네요 야 진짜 한 마리 가둔건가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보면 볼 수 있겠다 아 쪼끄만 해야지 안 보였어 아이씨 끝